배터리는 100% 충전해 놓은 상태고요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는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걸로 지금부터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백삼십만 원의 가치가 개수적 행을 가는 나의 계방은 전문가 여러 개의 상백뼈와 촬영장비 비판 방은 무겁지만 영상엔 묵직하지 나의 멋진 영상은 멋진 장비에서 나오지 우리가 말하는 영상엔 존이 필요해 나를 따라오는 카메라를 좋아해 조망대 넘어서 찍어주는 영상 아찔한 절벽 넘어서 찍어주는 사진 모든 것이 존이 있어 가는 게 나에게는 자꾸 귀여운 존이 있어 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른 귀여운 드론 안전한 프로펠러 가들어 어디서든 안전해 사람들만은 관광지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하죠 다치 내 손에 있는 너는 나의 반려드롬 DJI 네오야 준비하는 시간은 필요 없지 조종기란 것은 먹는 건가 번거름 장비들은 모두 필요 없어 오직 너 하나면 돼 예자이네오 좁은 가방에서 네오를 꺼내 작은 돈을 내 손에 올려 예쁜 손으로 선택을 하고 너를 바라보면 나는 미소를 짓지 너는 나만을 알아보고 나만을 따라오고 한눈 파헤치지 않지 너와 나 우리 둘만 있으면 되지 어? 끝났다 내려왔네 내려왔어 내려왔어 이제 바로 충전 실험으로 바로 넘어가죠 야 아예 전원 아예 전원이 안 들어와요? 아예 전원 아예 전원 아예 전원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지 영상에 들어와요 자식감은 좀 벽에 올라가 힘없는 영상에 시험표를 찍어줘 많은 설명은 높은 곳에 영상 안다면 끝이지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지 돈을 구입할까 고민 되는 사람에게 돈을 구입하고 사용방법 찾는 사람에게 바라던 돈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우리에겐 바라던 드론이 있어 우리에겐 사용 못하는 드론은 없지 우리에겐 바라던 드론이 있어 그 드론은 우리가 좋아하는 드론이지 감사합니다 어 다 됐다 다 됐습니다 얼마나 걸린거야? 어우 아찔하네 오후 오오오